안녕하세요. 저는 파웬드스크립트 팀의 정주윤입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데모는 ST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입니다. 실리콘 카바이드는 와이드 밴드갭 소자로 실리콘 대비 높은 내압, 고속 스위칭, 그리고 높은 서멀 컨덕티비티로 효율적인 전력 변환이 가능합니다. ST의 새로운 제너레이션 3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은 경량의 소형 설계와 시스템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는 높은 시스템 효율을 제공합니다. 본 데모는 ST의 파워 패키지입니다. 크게 SMD 타입, 그리고 스롤 타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아래에는 ST만의 특별한 패키지들입니다. 탑사이드 쿨링의 HU3팩, 그리고 멀티 신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높은 신뢰성과 높은 전력 밀도를 가진 ST팩, 하트브리치 토플로지, 그리고 탑사이드 쿨링 제품인 H-PAC 스미트 패키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ST.com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.